자 시청자 함께하는 스나이퍼코리아와 한번 가보려고 하겠습니더아 뭐야이거 뭐 딴 자 새끼가 있네 꺼져 딴 자리 비였어요 여러분들 어어 바로 들어오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함께한 티비티 스타티비와 함께하는 스나이퍼코리아와 한번 가보려고 하겠습니더 여러분들 자 진정한 스나이퍼가 뭔지 이 시대의 최고의 스나이퍼를 가르는 스나이퍼결정전 후! 나의 클라스를 보여주마 슈발놈들아 반다! 반병! 빨리 나에게 총을 달란 말이야 강릉도 근처 해안 후루루루루룽 통신병 정보를 위하면 서울과 가장 가까운 이 섬에서 북한 문익 미사일 기지를 건설 섬을 정찰하세요 그렇군 얘들아 컨트롤을 조심해야돼 저 밑에 있는 빠벨부터 죽이고가자 우리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컨트롤 집중하자고 지금 자 북한군이 여기서 미사일 기지를 지었대 빨리 우린 막아야돼 미사일인가 이게 저기까지 정찰가는거군 간다 내가 쓸게 오케이 좋았어 내일 도착했어 아 이거 혹시 뭐 시청자가 하는거구나 죄송합니다 좋았어 가자 이게 시어 어 그렇지 발키고 하나씩 뭐야 뭐야 잠깐만 아니 미친놈 이게 같은것들이면 안된다고 다른것들여야돼 오우 나이스 없어 없어 가자 가자 자 올라가자 이제 천천히 천천히 자 언덕은 누가 대줘야될거같아 언덕은 누가 대줘 예 주황 가라 예 주황은 너가 대 오케이 오케이 믿어 믿어 아 우리 믿어 그렇지 가자 가자 좋았어 뭐야 슈발 아아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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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언덕 페이크 저거 슈발새끼 저거 너무하잖아 저거 아 리바 리바 아 아 아니 언덕 상상도 못했어 진짜 와아 자 두번째 경기 한번 가볼께요 아 아 근데 이거하고 우리 리거 뭐할지 빨리 정해야돼 나도 바빠 나 내일 여러분 저 내일 방송 없어 그리고 참고하세요 내일 바빠가지고 2011년 8월 27일 강릉도 근처 해안 정부에 의하면 통신 서울에 가장 가까운 이 섬에서 북한군이 미사일기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섬을 정찰하세요 blessings 오우야 servile 그릇히 밑에 내가 진거하고 갈게 난 잘하니까 어어어어 빨리빨리 스겜 가자 우리 존나 잘하니까 저 ㅅ꺄 뭐야 ㅅ꺄 이거 마린 더 있을텐데 없나? 조심하자 오케오케 올라가 한방 한방에 올라가 잡아줄게 잡아줄게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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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빙신새끼 올라가라니까 쳐맞고 있어 이거 언덕 조심하자 오우쒸 좋아 좋아 어어 깜짝이야 오케 더블케 빠세 다 보여 나한테 어 보급품 보급품 보급품은 아싸 10포인트 내려가 내려가 자 나무 잘 살펴어 아니 추발 오 나 살았어 오 아 클로킹도 있어? 어? 아 그래 빠져가자 천천히 뭐 없어? 잘 살펴 잘 살펴 맞가지마 맞가지마 진정해 진정해 슈바 진정해 오케오케 스읍 밑으로 가보자 밑에 보이실거 같애 그치 이 새끼있지 오케 됐스 스읍 언덕에서 좀더 죽이고 하자 오케오케 오케 좋았어 이거 안다나? 조아 정찰 정찰대까지 왔어 들어가자 음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어 자 플라이 치료 아 아 그 왜왜 그래 한명도 한번만 하는거지 아니다 우리 깰수 있잖아 깰수 있잖아 우리 가자 두벌게 뭐가 있어 봤어?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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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오케오케 크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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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お hell 슈바 이상형거 떴어 어 어휴 슈바 됐다 흐읍 흐읍 아 이거 부활 없잖아 나 뭐게 아 1등인데 지금 스읍 자 미사일 기지 깨버려 그니야 으어어어 아아 이런S 이거 아아 이래서 이거 집의 부활이 필요한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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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이 있다 자자자 초록초록초록 보여줘 그렇지 자 미사일기지 미사일기지 자 주변엔 기술병 다 때려붙여 그렇지 주변에 있는 새끼 다 말살 말살해 예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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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아 붕실 아아 그거 떨어지라니까 진정해 자 우리 할 수 있다 천천히 가자 우리 천천히 초록아 넌 에이스야 난 할 수 있어 어어 보급품 보급품 오케이 아이 뭐 눈까랍게 찍을까 눈까랍그레이드가 시압 밝히는 거거든요 눈까랍그레이드가 중요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눈까랍게 찍고 스읍 스읍 초록아 으어어어 이 새끼 좀 어디서 와서 총 좀 쏴본 수 없인다 이거 에이 새끼 그걸 때리면 어떡해 오오 좋은 작전이야 유인하고 딱 때리고 오케이 스읍 자 진정하고 자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어어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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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케오케오케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이건 뭐야 아 이거구나 자 마린부터 좀 살 마린부터 아허 서로 지켜줘 서로 지켜줘 지켜줘 아 바워베이 마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흐읍 저.. 초록 너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희망 북한이 미사일 쏠지도 몰라 니가 막아야되 지금 너가 너가 혼자 막아야되 읏 막아야돼 마아암 어흑 어어 어휴 조금만 더 이제 부활 있을거야 으아 어어 어 잘한다 어 옆에 옆에 어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리바 마지막 자 마지막하고 회의 들어가야 돼 회의 빨리 회의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추천 부탁드리고 모바일 본드로 오른쪽 상단에 어 터치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어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그거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전 한번 가보죠 오랜만에는 어 이제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방어볼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방어 2011년 8월 27일 광룡도 근처 회안 풍신배역 정보에 의하면 서울에 가장 가까운 이섬에서 북한군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선녀 정찰 하세요 야 이 새끼들아 죽어 너 죽어 진정해 어 나 뭐해 나 뭐해 어 아 큰일났죠 가자 에 내가 다 죽여줄게 가자 에 그냥 밀어붙여 밀어붙여 스겜으로 스겜쳐 스겜쳐 뭐하냐 지금 스겜쳐 그냥 오케이 오케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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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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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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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으이씨 아니 진짜 아 너무 험하게 죽었어 내가 어느정도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험하게 죽었어 간다 자 자 2011년 8월 27일 강릉도 근처 해안 통신병 정보에 의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 섬에서 북한군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아직 인물 섬을 정찰하세요 슈바 다 읽지도 못하는데 그거 슈바 왜 떠는거야 그거 새끼야 경은 새끼야 어 새끼야 군대가서 슈바 쳐맞았어 새끼야 자 아 아 깜짝이야 쯧 쯧 기술 좀 올리고 갈게 오케이 여기 왜 세명이야 몇 명이 시작했는데 몇 명이 시작했는데 몇 명이 시작했는데 왜 슈바 세명이야 더 요즘 일부러 아 아 자 threa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